안녕 안녕 저희는 지금 메이크업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원이가 첫 번째로 하고 저희는 순서대로 이제 할 거예요 오늘 어때?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 보세요 짱 많아요 이거 다 저희 저희 얼굴에 다 바를 거예요 저 이거 정말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생각해요 여기 오니까 어때요? 저희 화장도 하고 예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안녕 저희는 지금 메이크업 할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 첫인상 말해보기를 할 건데요 아주 귀엽죠 오우 첫인상 말해보기를 할 건데요 첫인상 첫인상 어땠어 예뻐요 언니 너무 창기적이잖아요 오빠 언니 전 귀여웠어요 엥 제 첫인상 말해보세요 아니 첫인상은요 일단은 약간 고양이상 약간 캡신대기보다는 고급졌어요 오 처음 듣는 얘기야? 효정이의 첫인상 빠밤 나 정말 어리다 나도 언니 나랑 두세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저 정말 어리다 언니 나랑 비슷했잖아요 저 이거 보세요 정말 블링블링하죠 이거 제 케이스예요 저랑 커플 케이스 한 사람 맞사람 이것도 이것도 제가 따라 사서 붙인 거예요 짠 촬영 끝났습니다 전 끝났습니다 지금은 귀환이 언니 화장하고 있어요 아니네 머리하고 있어요 머리하고 있어요 언니 언니 그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춤 하나만 춰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제 개인으로 보여드릴까요? 저 유튜브 영상 블나에 올려져 있어요 여기에 띄워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만족해요 웃는 거 예쁘죠 우리 언니 자 여기 메이크업 받을 때 입는 옷인데요 굉장히 예쁘죠 티오니 언니도 화장 끝 화장 모습 끝 이거 카메라 안 봐도 돼 편하게 보여주자 웃는 것도 안 된다 치아 치아 보여? 와 저희 프로필 촬영을 끝냈고 이제 티저 촬영 남았습니다 안녕 저희는 이제 마지막 촬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쁜 지영이 예쁜 지영이 예쁜 지영이 촬영 준비 중 자기 어플 시간 어플 시간 5초 5초 1 2 3 4 일단 얼굴이 작고요 쌍꺼풀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효정이 얼굴이 작습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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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얼굴 한 조금만 속상 매력이라고 아시죠? 인정 그래 그 다음에 비율이 좋지 기럽지 아 비율이지 비율 짱이지 효정이 허리가 굉장히 개미 허리입니다 하나 둘 셋 역시 파이브 오디션반의 막내라인다운 귀엽고 깜찍한 포즈였습니다 겨울이신가요? 우리는 베프 파이브 공식 쌍둥이예요 우리는 17살 고등학교 1학년 나는 지영 나는 지원 이름도 비슷하지 나는 0 너는 1 오 오 맞네 자 저희가 얼짱 번째 4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이거 뭐지? 아 두 번째 넥타이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냥 그냥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얼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지 여러분들도 연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언니는 일단 착해요 얼굴도 작고 비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날씬하고 복근이 있어요 약간 여신 같아요 눈이 되게 블링블링해 맞아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예쁘네요 예쁘네요 나 원래 반짝이 좋아하고 저도요 지영 지원 효정입니다 와 여기 지영이 언니도 있어요 CG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 어떻게 해서 티저를 찍는 사람이 뽑혔죠? 효정씨? 다이어트를 해서 목표치까지 달성한 사람들이 찍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래서 저희가 뽑혔습니다 와우 와우 색다른 경험을 해보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언니들도 너무너무 잘하고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재밌게 촬영을 하고 즐겁게 끝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메이크업 샵이라는 곳을 처음 가봐서 전문가가 메이크업을 해주시니까 그게 정말 색다르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언니, 동생, 친구들과 즐겁게 촬영을 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동생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셨습니다 지원 기현 효정 지영이 언니였습니다 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재현 도움이 리그 리별 리그 경찰 리더 리미 리듬 리덬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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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